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죠. 기생충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이 굉장히 늦었죠. 이 기생충도 저번달 말에 개봉을 했었는데 6월 중순이 지나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할 지점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원고 작성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음도 많이 늦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요. 이 기생충 영화는 우리가 기다리던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었고요. 5월 30날 개봉을 했었고 이게 15세 관람가로 개봉을 했는데 영화 속에서 이선균씨하고 조혜정씨가 그 성의신이 잠깐 나오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애모하는 그런 장면이고 배드신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적나라한 애모신이었기 때문에 19세로 가거나 아니면 그 장면을 좀 다르게 처리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장면이 주는 의미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여하튼 15세 관람가라고 하기는 조금 좀 그렇다. 제가 또 이런 건 또 엄격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 되는 해이었는데 칸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황금종료상 1등에 해당하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해외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영화가 모두 우리나라 정서에 우리나라 관객에 적합하냐 큰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려봤습니다. 해외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나라 관객의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어쩌겠어요. 그 영화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시큰누하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기생충이 황금종료상 받은 것에 이렇게 전 국민의 난리를 치고 모든 언론들이 환호를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를린, 칸, 베니스 이런 데서 상 받았던 외국영화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홀대를 하다가 이번에 한국영화 상 받으니까 그렇게 아주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평론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분 너무 좀 과민한 게 아닌가 싶고요. 팔도 안으로 굽는데 그리고 대중성을 갖고 있고 인지도도 갖고 있는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1등을 받았고 사상 처음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이나 또 관객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겠죠. 이 황금종료상 수상했다는 사실이 이 기생충이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개개인 또는 관객 한 분 한 분에게 그 영화가 명작이라는 그런 보증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는 관객 한 분 한 분이 모두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주 훌륭한 평론가가 이 영화를 좋게 봤더라도 우리는 그 영화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너무 악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 상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스크린 숫자는 1947개까지 달려 썼습니다. 스크린 독과점이고요. 2000개에 거의 육박하고 있죠. 관객은 6월 16일 기준으로는 834만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일주일 전에 시작했을 때 700만 초반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이 늘었고요. 이 녹음하는 기준으로 볼 때도 스크린 숫자가 1000개 이상 넘어갔고 상영 점유율도 높았고 좌석 판매율도 생각보다는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10만 명 이상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잘하면 이거 천만 갈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 천만 영화 중에서도 결이 다른 몇몇 영화들이 있는데 아마 이 영화가 천만 영화가 되면 그런 영화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최대 상영 점유율은 53.1%를 차지했었네요. 여하튼 스크린 독과점을 했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영화 속에서는 세 가족이 나오죠. 송강호 가족 이성균 내 가족 그 다음에 이정은 내 가족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송강호 내 가족은 장희진 씨 최우식 씨 박소담 씨 이렇게 있고요. 이성균 씨 가족에는 이성균, 조여정, 정지소, 정현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은 씨와 박명훈 씨가 가족을 이루고 있고 그 밖에는 박소준 씨가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배우들 모두 연기가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조여정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주목을 하셨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여정 씨가 햄나부터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모 뭐 그런 것에 좀 언론이나 일반 관객들이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연기가 좀 가려진 측면이 있었죠. 저는 방자전에서도 연기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순간적인 집중력 이런 것들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인간 충독이라는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하셨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빛났던 연기 조여정 씨였습니다. 단순한 사모님 역할이 아니었죠. 뭔가 갈등하는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 비상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우식 씨가 영화 속에서 속눈썹이 예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최우식 씨가 거인이라는 영화를 했었습니다. 그 영화 자체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최우식 씨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박소담 씨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 영화에서는 자기만의 연기 색깔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균 씨야 워낙 다른 배우들 상대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잘 하시는 분이고 송강호 씨야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연출을 봉준호가 했고요. 각본도 봉준호와 한진원 두 분이 하셨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촬영은 홍경표 감독이었는데 예전에 유령 태혁기 휘날리며 이명세 감독의 아주 난이한 영화 중 하나인 M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와 설군열차 다른 감독의 해무라는 영화도 했었고 곡성 버닝 이렇게 촬영을 맡으셨던 분이 이번에도 카메라를 맡으셨네요. 곡성과 버닝 같은 경우 참 인상적인 그런 질감이 표현되었었죠. 음악은 정재일 씨가 맡았었고요.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잠시 뒤에 최우식 씨가 노래를 부르는 곡도 나오게 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학업도 망해서 전원 백수로 지내면서 피자박스를 접고 있는 송강원의 가족 어느 날 아들 최우식의 친구 박서준이 고액 영어 과외 선생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그 집은 IT업체 대표 이성윤의 집안의 첫째 딸 그런 과외 선생자리였죠. 그 집의 그 아내 조여정은 어딘가 틈이 많은 사람이라서 최우식은 조여정을 이용해서 전원 백수인 가족을 또 전원 이 집에 취업시키려는 계획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송강원의 가족이 이성균의 가족 그 공간에 침투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죠. 이 영화에 대한 제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몰입도 잘 되었고 영화가 말하는 점 그리고 여러 장치와 상징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영화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대한 봉준호가 아니었거든요. 봉준호 감독 작품 중에서 옥자를 제일 안 좋게 평가하는데 그 다음으로 기생충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평점을 주면 옥자가 제일 밑에 있고 그 바로 위가 기생충 옥자가 왜 그때 저한테 그렇게 안 좋게 느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고요. 기생충이 이제 살인의 추억을 만든 봉준호는 없는 것 같다. 아마 방송 부재로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레버넌트의 이냐리투 감독이나 시카리오의 드니 빌레브 감독이 떠올랐고요. 이 감독들하고 약간 세계관이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싫어하는 부분이 좀 닮았어요. 저희 방송을 오래전부터 청취해 주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제가 줄 수 있는 혹평인지 아실 겁니다. 프랑스 칸에서 1등상인 황금종료상도 받았고 배울 연기도 매우 좋았고 아마 나중에 국내 영화제에서도 많은 상을 휩쓸 것 같고 이미 여러 청취자와 관객들도 호의적인 평가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은 그 대세에 딴지를 건다 라는 느낌보다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으로 썰을 푼다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영화가 안 좋기에 느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방송 후반에 좀 풀어 보겠고요. 일단 이번 방송표는 스페일러를 최대한 자제하고요. 거의 말씀드려 보죠. 제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말투가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고를 쓰다보니까 아쉬웠던 점보다 좋았던 점이 분량이 더 커요. 근데 전체적으로 영화를 좀 실망하면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좋았던 점 읽어보죠. 우선은 진영 논리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 사회의 현상을 묘사하고 설정한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죠. 저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 사회적 약자를 선인 착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고 위선적인 논리라고 비판해 왔죠. 이건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개성을 지워버리고 단순히 선인 착한 사람 이라는 포장을 해서 윤리적 당위로 그 사람을 타자화 시키는 짓입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그림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 입맛에 들어맞도록 상대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모습만 쪽쪽쪽 발췌해서 보여주면서 계속 전시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악인이라도 어느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라면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하고 서로 돕는 것을 단순히 선인, 악인 이런 이분법적 기준으로 나누어서 설파한다면 위성과 도덕적 우월감에 도취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약자도 어떨 때는 악한 짓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더 폭력적이고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두 그런 것을 용인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것에 방점을 짓지 않고 이념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으니까 계속 이런 왜곡된 모습으로 사회적 약자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어떨 때는 악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 영화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송강훈의 가족은 이성균의 가족에게 사기를 쳐서 그들의 돈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분명 부도덕한 짓입니다. 이들이 송강훈의 가족이 악인인지 우리는 좀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들은 순수한 선인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은 이성균의 가족을 착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영화에서 송강훈 가족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사기를 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사회구조적인 설명이나 심리적 설명은 불분명하죠. 이 점을 비판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봉준환 감독은 이들에게 거저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 사회구조가 엉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악행을 저지른다. 그런 연민을 주지 않으려는 거죠. 심플합니다. 이들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영화에서 돌이 등장하죠. 소품으로. 수석을 모으는 열풍이 불어였는데 채우식의 친군의 할아버지가 송강훈 가족에게 선물로 이 수석 즉 돌을 줍니다. 영화 후반의 채우식은 이 돌이 날 쫓아온다 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 돌은 욕망을 뜻하는 게 아닌가 잘 살고 싶은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우리를 쫓아오는 건지 우리가 그 욕망을 쫓아가는 건지 분간이 잘 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적 욕망과 공생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욕망과 우리가 서로에게 기생하는 걸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생존주의 입니다. 생존주의 그냥 살고 싶은 거죠. 정리하자면 봉준호 감독은 사회적 약자를 단순히 선인 착한 사람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들을 연민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악행을 욕망과 생존주의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 영화 속 약자들은 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살겠다고 서로에게 폭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조금의 권력을 휘두르죠. 서로 약자들인데 연대의식으로 사회구조를 협파하자 라는 진보 이념의 상식을 무참히 깨트립니다. 서로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먼저 내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는 거죠. 아주 가끔 먹을 것만 주면 돼 라는 부탁도 송강호 가족은 현재 차지한 그 위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약자의 아주 자그마한 부탁도 거절하죠. 이거 이기주의 인가요? 다른 면으로는 생존주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에서 공유일행이 오기 전에 개차문을 닫으려고 했던 김의성 일행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생존에 있어서는 당연한 행위였죠. 저는 윤리는 제쳐두고 나 먼저 살자는 생존에 집착하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다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과 현상을 간단히 윤리의 이름으로 부정하거나 악으로 치부해서 개인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인간미 없는 위선을 저지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고 그름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지만 인간다움이 없는 옳고 그름은 이념적 폭력에 치우실 수 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데 보면 사회적 약자들끼리 어찌어찌해서 쉽게 쉽게 금방 마음이 통하고 연대하게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정말 정말 힘들게 떡을 얻은 사람일수록 그 떡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건 정말 어려운 법이거든요. 각각의 영역에서 을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각각의 을들이 다 힘을 합치면 이 갑을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어요. 전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상충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소위 PC한 영화들에서는 정치적인 올바름 영화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쥐어버리죠. 저는 그런 것들을 비판해왔고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자신이 어렵게 정치한 떡을 나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당위적으로 아무 고민 없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상식의 폭력이 될 수 있다. 봉준호 영화에서 이렇게 진보 진영의 상식을 무너뜨린 장면은 줄곧 있어 왔습니다. 기생충이 그것을 전면에 과감하게 내세웠던 것 뿐이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폭력 형사는 영화적인 심판은 받지만 법의 심판은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약간 연민의 대상이 됩니다. 폭력 형사인데 조영구 캐릭터를 위해서 송강호가 한탄하고 연민한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괴물에서는 운동권 친구가 박해일을 경찰에게 넘깁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돈에 넘어가죠. 영화 마다에서는 김혜자가 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장애인의 누명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설국열차 에서는 하측민의 지도자가 기득권의 지도자와 내통하고 있었죠. 심지어 징징대기도 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옥자에서는 채식주의자를 비꼬는 장면을 명백하게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화 속의 행위들 이런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 이념 그리고 논리의 상식을 무너뜨려야지라며 감독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뻔한 공식을 답습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 저에게는 그 결과가 참 좋았고 이것이 영화 기생충 송강호 가족에게 100% 투영되어 나온 게 참 좋았습니다. 이게 약자 혐오를 부추기는 걸까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주장을 좀 더 쉽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개인을 지워버리고 착한 사람 이라는 집단으로 포장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환타지로 돕는 건 대단히 악질적인 위선이오 가식이라고 오히려 생각하고요. 그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그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돕는 거죠. 이거를 말해야 되는데 계속 착한 사람 선인 이것을 선전하고 있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영화에 메시지가 없다 라고 비판 하시더군요. 그 이견에는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봉준호 감독은 진보 진영의 상식에 딱 들어맞는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 나름의 사회 비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설국 열차 때부터 봉준호 감독 작품은 사회 비판 조서를 전면에 내세워 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영화를 만든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하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단지 계속해서 진보 진영의 상식에 벗어나 있을 뿐입니다. 저도 쉽게 빠지는 함정이 기도 한데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그 자체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생충에 나오는 사회 비판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사회 비판 메시지가 아예 없다라고 평가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고약한 습관이죠. 굉장히 획일적이고 편향된 그런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저도 종종 그런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좋았던 점 극중 나온 대사 냄새도 좋았습니다. 사실 이건 아쉬운 점과도 살짝 맞닿아 있는데 아쉬운 점은 방송 후반에 말씀드려보고요. 냄새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냄새에 대한 반응 또한 가장 원초적이죠. 우리는 영혼과 지성과 이성을 갖고 있지만 동물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공적인 향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에서 나는 채취에 따라서 호감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가족끼리는 대부분 같은 채취가 나고 또 각 가족마다 집에서 나는 냄새 그 집 냄새라고 그러죠. 그 집 냄새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친척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데 그 친척 집에 들을 때마다 그 집의 냄새 적응이 잘 안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집 냄새가 아니니까 이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겁니다. 냄새가 마음에 동물적인 원초적인 그런 감각에서부터 나오는 반응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 냄새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알아채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향수 등의 인공적인 향기로 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도 호불호가 갈리게 되고요. JTBC에 나온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냄새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것도 한번 말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의를 통해서만 냄새에 대한 반응을 자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거라는 거죠.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기침과 가난과 사랑 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중에 가난에 해당하는 걸 영화에서는 냄새로 표현한 겁니다. 이성균 가족은 결국 송강호 가족 특유의 냄새를 알아챕니다. 이 냄새 또는 가난을 이성균 가족의 눈 즉 시각적으로 들키게 될 지도 모르는 장면에서 영화는 스릴러 장르 속성을 띄기도 하죠. 그만큼 누군가에게 이 냄새 이 가난을 시각적으로 들키게 되는 건 치명적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스릴러 장르의 그런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정대사 바퀴벌레처럼 불이 켜지면 후다닥 숨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극중에 도저히 15세의 관람가라고 믿을 수 없는 성의 신 애무신이 나오는데 이때 송강호의 가족이 숨은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극중에 나온 대사 바퀴벌레가 좀 더 의미심장하게 생각 되실 텐데 남녀의 성관계는 가장 내밀한 거잖아요. 남의 눈에 띄면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할 정도로 내밀한 건데 비록 이성균네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모든 걸 설정한 감독과 그 성의 신을 보고 있는 관객은 이 두 가족의 처지를 완벽하게 대비해서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성의 신이 이성균네에 비한다면 송강훈에는 아무리 용을 쓰고 머리를 쓰고 해도 그냥 집안에 있는 생명없는 가구처럼 혹은 정말 나쁘게 말하면 극중 나온 대사 바퀴벌레처럼 무가치하게 처우를 받고 있음을 그 장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상단에서 성애가 일어나고 화면에 하단에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사람이 있죠. 상단의 사람은 하단에 뭐가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내밀한 쾌락을 즐깁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이 세계의 현실을 화면에 담은 거죠.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 성애의 씬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을 없이 15세 관람가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냄새 때문에 영화 결말의 사건이 벌어지죠. 스폴러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장면은 두 가족 모두에게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냄새는 어쩔 수 없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성균 이성균 내는 결코 대놓고 송강호 가족 앞에서 그 냄새가 나쁘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말한 건 그냥 같은 냄새가 난다는 정도였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대놓고 송강호 내에게 신뢰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어긴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게 들키지 않게 행동했죠. 이것까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 없다고 판단하는 때와 장소에서 그 사람한테서 좀 나쁜 냄새가 났어. 지하철 같은 그런 냄새가 났어. 혹은 그 사람이 앞자리에 있는데 앞자리에서 풍겨오는 그 냄새 때문에 코를 가리고 자동차에 창문을 내리는 게 그게 나쁜 행동인가 예의가 없는 행동인가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하튼 그 이성균 내는 송강호 내에게 그 앞에서 대놓고 말이나 행동으로 신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그러나 이 송강호 가족이 냄새를 의식한 때부터 관객과 송강호는 이 이성균 가족의 작은 행동에 유별나게 주목하게 됩니다. 자격지심인 거죠. 결말의 그 사건도 이성균 내는 잘못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균의 그 행동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잘못된 건가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냄새가 나서 손으로 코를 막았을 뿐이죠. 심지어 그 행동은 송강호 뇌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송강호는 그거를 자신을 향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대놓고 앞에서 말과 행동으로 냄새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 결말에 있어서는 송강호 앞에서 대놓고 행동으로 송강호에게 보여줬다 라고 착시를 한 거죠. 사실은 아니었는데 송강호는 이성균의 그 행동에 반응하고 마죠. 몇 초 후에 그런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는 눈빛과 후회하는 카메라 움직임을 영화는 보여줍니다. 저는 냄새로 인한 이 결말의 이 사건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 결코 화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냄새 자체가 원초적인 거니까. 이 송강호 가족은 착하다라고 이성균 가족을 평가하고 이성균 가족도 송강호 가족을 처음에는 신뢰했습니다. 거의 막판에 가서까지 신뢰를 했죠. 그럼에도 원초적인 그 무언가 에서부터 이 두 가족은 쉽게 화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묻지마 살인이나 증오 범죄가 떠올랐는데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성균 가족과 그들의 친구들은 영화의 그 사건을 증오 범죄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 나온 뉴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돈 관련해서 그 처럼 우리도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느 사건을 그냥 묻지마 살인이나 증오 범죄로 단순히 평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연명하자는 말이 아니라요. 범죄 예방이나 혐오 비판 혹은 부의 부의 분배나 계층 이동 사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두 계층의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화합을 위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나 부자가 하층민을 보는 시선과 함께 하층민이 부자를 보는 시선에도 분명 이유가 없는 오해와 혐오가 있을 이렇듯이 이 영화는 가난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응원하지 않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 계층이 나누게 된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를 그다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선인 착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는 것과 매개 닿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점을 매우 비판하시고요. 그러나 저는 감독이 송강호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이 두 계층 사이에 원초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불화합 혹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부분에서부터 뭔가 화해를 하고 오해를 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저도 거기 동의를 하는 편이고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사회 구정화도 연결되는 시점인데요. 감독은 김기영 감독의 영화 특히 그 영화들에서 나온 계단의 쓰임새와 상징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단은 상하를 연결하면서도 위아래를 완벽하게 구별짓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영화 속에서도 계단이나 상하 높이 차이로서 이 두 가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 폭우가 쏟아질 때 송강호 가족이 자신들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러 번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영화 초반 채우식이 이성균의 집을 향할 때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죠. 현관에서 정원을 향하는 계단도 오르막이고 거실에서 돈을 버는 욕망이 실현될 공간인 첫째 딸 방으로 향할 때도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계단보다 더 강력한 장치로 집이 쓰입니다. 반지하 집과 고가 주택 인거죠. 이 장치는 채우식이 말한 그 돌처럼 계속 이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어느 공간에 있든지 말이죠. 송강호 가족이 이성균 내 집에 머물 때에도 이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죠. 부잣집 공간에 머무고 있더라도 이들의 소속은 반지하 집 인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죠. 재미있게도 이성균 내 집 지하는 식료품 창고로 쓰이는데 이는 같은 지하 인데도 송강호 내 반지하 집과 매우 차별되는 부분이죠. 또 재미있게도 이성균 내 집 지하 에는 또 다른 지하 공간이 있어서 이성균 내 집을 떠바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이성균을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론인 긴데요. 저는 이 공간 상징을 약간 일그러뜨리면서 감정이 덧칠해진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결말쯤에 최우식이 이성균 내 집 2층에서 창밖으로 정원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래층인 정원에는 부자들이 나름의 파티를 여유롭게 즐기고 있고요. 나 여기에 잘 어울려? 라는 그런 비슷한 대사로 최우식이 옆에 있는 첫째 딸에게 묻죠. 굉장히 쓸쓸한 눈빛으로요. 최우식은 높은 공간에서 낮은 공간에 있는 사람을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그럼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고 소속감을 느낄 수 없죠. 단순히 위에 있다고 해서 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우식도 그걸 잘 느끼고 있었고요. 영화 중반에는 설레는 상상을 하다가 상상이 깨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장면은 최우식의 눈빛처럼 쓸쓸하면서도 여러 복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봉준호 영화답다 라고 느낀 장면입니다. 봉준호는 거의 모든 장면에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서를 불어넣는 감독이었거든요. 이쯤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 감독의 연출관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변한 연출관이 제 취향에 맞지 않았어요. 바뀐 연출관이 좋은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못하시겠죠. 그거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취자 에너의 늑스님께서도 블로그에 남겨주셨듯이 이제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는 봉준호부터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게 당분간 그럴지 영원히 그럴지 아직 모르지만 봉준호가 좀 비정해진 게 아닌가 사람도 바뀌고 감독 연출관도 바뀌는 건 당연한 거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익 감독도 영화 소원 때부터 연출관이 바뀌었죠. 근데 제가 봉준호 감독 작품에서 좋게 평가하던 부분이 증발해버리는 방향으로 영출관이 바뀌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실망이 큽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생충을 좋게 보신 분들은 그냥 점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또 좀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란다스 얘기를 아직 못 봤거든요. 봉준호의 데뷔작이죠. 그 작품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봉준호 영화들은 사회 비판 요소를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화 속에서 주된 부분이 아니었죠. 반찬이나 양념 같으면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 없죠. 워낙 각인되니까 관객에게 또 정서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것이 사회 비판 요소도 정서적으로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주된 부분은 아니었음에도 잊을 수 없었다. 이전 작들의 주된 이야기는 범인을 쫓거나 괴물을 물리쳐서 딸을 되찾거나 아들의 누명을 벗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설국 열차에 이르러 사회 비판 요소가 영화 전면에 배치됩니다. 전지구적 계급 문제를 다룬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국 열차까지는 좋아하는데 주인공의 고뇌가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옥자는 동물보호를 말하는 듯 하지만 결국엔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고 있고 기생충은 빈부계층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 물질적 거리 심리적 거리 원초적 거리 그 거리를 다루고 있고요. 캐릭터가 주인공이었다가 이제는 사회 비판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느낌입니다. 저희 방송 옥자 편의 부제도 메시지를 위해 모든 것이 희생 된다 라고 제가 써놨는데 주자가 영화를 잡아먹은 셈이죠. 메시지가 영화를 잡아먹었다. 캐릭터 내면을 밀도 있게 보여주는 장면이 점차 사라지고 사회 전체나 그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들을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그저 외부 사건에 반응하는 리액션하는 소모품 처럼 작동합니다. 캐릭터의 내부가 아니라 캐릭터의 외부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느끼는 캐릭터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감이 점점 증발하는 거고요. 캐릭터의 자유로움도 점점 떨어지고 감독이 의도한 방향으로 자교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번 기생충에서는 몇몇 배우들 말투마저 좀 부자연스럽더군요. 리듬 그 대사 치는 리듬도 뭔가 자교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영화 같은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 인물들이 대사 치는 리듬이나 억양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계속 일관되어 있거든요.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좀 싫어하는데 TV쪽 김수현 작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수현 작가 작품 속 캐릭터들 같았습니다. 말투가 살인의 추억 마더 괴물 등에서 느껴졌던 인간 내부의 원초적인 감정과 느낌들 그리고 그 원초적인 감정과 느낌들이 서로 충돌하고 깨어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방송 초반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를 꼭 착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는다 라는 것과 매개 다 있는 이전 봉준호 작품의 좋은 점은 인간 내면의 원초적 감정과 느낌이 화면에 표출될 때 한 가지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서가 전해진다는 거였죠. 살인의 추억에서 김상경이 소녀의 시신에서 반창구를 뗄 때 느껴지는 그 정서 마더에서 카메라가 사건의 진실을 담담히 보여줄 때 그리고 김혜자가 다운 증후군 범인을 면회할 때 느껴지는 그 정서 괴물에서 온 가족이 과승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그 환타지 장면이 전하는 그 정서 이런 이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복합적인 정서가 요즘 봉주로 감동은 비장해진 것 같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아니면 저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정작 봉주로 감동은 그렇지 않은데 장면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볼 때는 만듦새는 더 세련되어졌는데 사람 냄새가 점점 사라진 느낌 제가 방송편 레버런트 편이나 시카리오 편에서 그 영화들에는 원초적인 느낌이 없다고 비판했었는데 봉주노 감독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 했다고 유튜브에서 욕 엄청 먹었는데 네 또 욕을 엄청 먹겠네요 기생충에서 캐릭터의 감정이나 배우의 밀도 높은 감정 연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들이 철저히 감독의 의도와 계산대로 표출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고 바로 그 감정들 보다 감독의 의도와 계산이 먼저 느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건 냄새라는 대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영화에서 사람 냄새가 사라진 만큼 대신해서 냄새라는 대사를 계속 언급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건 좀 억지 해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긴 하는데 영화 자체의 원초적인 느낌이 없으니 대사로 그 원초적인 무언가를 관객에게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냄새라는 대사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그래서 그 변화가 좀 아쉬웠던 점은 이야기 구조가 바뀐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원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사건을 깊이 다루지 않는 쪽으로 변했습니다 사건을 깊게 다루지 않는 쪽으로 변했다 대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캐릭터의 반응 리액션에 집중합니다 사건을 깊게 파고들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기보다는 그저 캐릭터의 반응 리액션 혹은 그 리액션의 이유 등으로 분량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런걸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장르에 따라서 이야기 구조도 달라지겠지만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이나 마더 모두 초반 발생한 사건과 이야기를 밀도 있게 추적합니다 그런데 설국열차 때부터 사회 비판 주제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 사건을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주제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영화 속 상징들은 쌓여가지만 이야기는 그냥 병렬식으로 나열됩니다 감독은 기생충에는 관객이 예상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장면 또는 인물이 등장할 뿐이지 애초에 제시된 사건이나 이야기를 깊게 파고드는 구조는 아닌 거죠 예컨대 가족 셋이 이 영화 속에서 한 공간에 모이는 것 첫 번째는 그런 시도만 나오고 두 번째는 정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의 깊이를 부여하는 대신에 여러 상징들의 스릴러 소동극으로 처리될 뿐이죠 살인의 추억이나 괴물이나 마더는 지구 끝까지 그 사건과 이야기를 추적하는 느낌이라면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 이런 영화는 여행하는 차창 밖으로 새롭고 신기한 풍경을 짧게 짧게 나눠보는 느낌입니다 탐구와 집착해서 여행과 이미지로 바뀐 게 아닌가 이야기 구조가 대신 감독은 짧게 짧게 나뉜 장면을 주제화 한 대 영련대에 공간을 상징화해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전 작들에서도 공간 미장센에 신경을 써왔죠 그러나 설국열차 때부터 관객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할 때 자주 특정 공간을 상징화해서 전달합니다 사진의 추억 괴물 마더도 공간 미장생에 신경을 썼지만 영화가 특정 공간에 제약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작품들에서 중요한 건 이야기나 사건을 깊게 파고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설국열차은 소재 특성상 어쩔 수 없었지만 다양한 모습을 가진 기차 칸이 나오죠 옥자는 크게 숲산과 도시 작게는 도축공장이 나오고 기생충은 아예 집 이라는 공간을 상징화해서 전달합니다 주제를 앞서 김경 감독의 계단이 봉준호의 기생충에서 그대로 활용되면서도 약간 반영돼서 집 이라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간의 이야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공간을 위해서 주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기생충의 초반 이야기는 송강호 가족이 이성균 가족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있죠 송강호 가족 인물들을 이 공간에 합류시키기 위한 영화 작업인 거죠 그런 수단으로서 영화 초반 이야기가 쓰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봉준호 감독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구별된 공간과 동선을 가지며 살아가는데 이 둘이 영화 속에서 한 공간 한 동선을 갖게 되는 것에도 의미를 두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이 스토리텔러 즉 이야기의 힘으로 승부하는 연출의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가 바스러지는 쪽으로 변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는 편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인물의 내면에서 외부로 이야기를 깊게 파고드는 것에서 나열하는 구조로 대신에 공간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봉준호 감독의 연출간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앞서다 말씀드렸듯이 연출간의 변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단지 이거는 제 취향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은 제가 만드는 방송이니까 당연히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분들이 좋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한동안 어쩌면 영원히 봉준호로부터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쉽고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봉준호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제게 엄청나게 설레는 이름은 아닐 것 같고요 옥자의 그 느낌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가르쳐준 영화 기생충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밖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뭐 더 봉준호 감독 평소 이미지와는 좀 다른 논란이라서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어요 첫째는 마더 촬영할 때 김혜자 배우의 동의 없이 사전협의 없이 김혜자 배우의 가슴을 만지도록 여성 배우의 가슴을 만지도록 원빈 배우에게 연출 지시를 했다라는 논란입니다 이건 지난 5월 9일 김혜자 배우와 봉준호 감독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때 김혜자 배우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누군가 올렸고 순식간에 봉준호 감독은 여성 배우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또 글의 연출을 지시한 파렴치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이 발생한 것은 기생충이 황금종료상을 받은 뒤였다고 기억합니다 김혜자 배우의 말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시기가 황금종료상을 받은 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논란과 비난 소식을 접한 김혜자 배우는 응급실에 두 번이나 실려가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김혜자 배우는 그 장면의 그 동작은 이미 김혜자 원빈 봉준호 모두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에 한 그 말은 농담식으로 한 말인데 너무 크게 와전돼서 원빈 배우와 봉준호 감독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봉준호 감독 측은 5월 9일 그 자리에서 김혜자 배우의 말을 세세하게 정정을 하게 되면 김혜자 배우가 민망해 할까봐 별다른 말을 더 이상 붙이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혜자 배우의 해명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비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여성 배우 뒤에 숨지 말고 봉 감독이 직접 해명하라 이런 말도 나왔고 당신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면서 김혜자 배우를 다시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김혜자 배우가 인터뷰에서 너무 무섭다 그동안 미투로 지탄받은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봉 감독이 칸에서 상 받고 왔다 그렇게 구개사냥하고 돌아오니 흠집내고 헐뜯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세상이 세상이 사람들이 괴물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하튼 이 논란은 여하튼 이 논란은 피해자로 알려졌던 김혜자 배우의 해명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봉주라 감독이 2009년 6월 1일 딴지일보에서 허나몽 씨와 나눈 인터뷰 내용 중에서 고양이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 촬영은 유독 힘이 들었다고 라는 질문에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기술 시사 직전이 절정이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밖에 나가서 고양이를 죽일까 죄 많고 힘 없는 사람 없나 죄책감 없이 패주게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약자를 겁박하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봉주라 감독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봉주라 감독이 그 당시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논란은 자신의 영화를 성적 은유로 스스로 해석하는 인터뷰가 나왔는데 봉주라 감독의 성인식 또는 젠더 인식이 논란이 된 거죠 2011년 4월 26일자 시내 20일에서 허문영 정성일 씨와 나눈 인터뷰 인데요 제가 원문을 찾아서 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2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방송편에서는 1부만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봉주라 감독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인물이 달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요 카메라가 움직일 때 카메라가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카메라가 트래킹할 때 카메라의 3차원적인 위치가 바뀔 때 이상한 흥분을 느끼는 체질이고요 류성이 감독이 늘 했던 말이고 저도 느낀 것인데 좁고 긴 이미지 공간을 무척 좋아해요 마더에서도 아정이 숨었던 집과 집 사이 어두운 골목 있잖아요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곳 살인의 추억의 터널이나 농수로라든가 괴물의 하수구라든가 동굴 또는 여자의 질 그런 어둡고 긴 공간 그런 거 찍을 때 되게 좋고요 그러니 제가 설국열차를 찍을 생각을 하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단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 영화도 폭력이 있긴 하지만 강력한 심리적 텐션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거나 누군가를 불안하게 옥죄거나 그런 걸 선호해요 마더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아정이가 남자 고등학생의 허벅지에 누워서 휴대폰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진 속에 섹스한 남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액정 모니터의 빛만 여자아이의 얼굴에 비치고 거기서 사운드가 싹 줄어들면서 묘한 압박감이 있는데 그런 장면에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혜자 선생님의 하얀 얼굴에 피가 쫙 뿌려질 때도 그렇고 마더가 사실 섹스에 관련한 영화잖아요 클라이맥스에서 고물상 노인의 박살나는 머리를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다기 보다는 홍경표 촬영감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섹스를 하는 것처럼 찍자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하며 읽어서 봉준호 감독의 의도를 더 왜곡시킨 건 아닌가 우려도 했는데 원문 자체를 녹음하기에는 너무 19금 같아서 패스 하고요 원문 에선 질문과 함께 읽으면 봉준호 감독이 무슨 의도로 답변을 했는지 짐작은 됩니다 질문과 함께 읽으면 그런데도 왜 뜬금없이 성적 해석을 스스로 부여했는지는 도통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예술봉을 맞은 건지 프로이트 쪽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이렇게 성적 코드로 모든 장면을 다 해석하는 거죠 다만 같은 원문에 공간과 관련해서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발췌를 해보자면 실제 생활에서도 공간을 보면 흥분되고 들어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는 두 시간 내내 흥분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 기차 때문에 그 만화를 집어든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설국열차의 계층과 계급이 나눠져 있고 신분사회의 뭐 뭐 그러는데 저는 기차라는 공간이 주는 흥분 때문에 원초적으로 끌렸던 거거든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원문을 읽으니 오늘 방송편에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감독의 말이 꽤 있고 지금 읽은 것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사회 비판 요소 그런 주제가 설국열차 때부터 전면에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은 그것보다는 공간에 먼저 끌렸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앞서 어떤 말씀드렸듯이 논란이 된 부분들 모두 블로그에 링크에 두겠습니다 여튼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총평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게 이 영화는 재미없었습니다 장면 대부분이 이해가 되고 깔끔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봉준호의 장점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인물을 다루는 방식과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변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옥자가 왜 그런 식으로 나왔는지 실증하고 확증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도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점들을 나쁘게 생각하신 것 같더군요 진영 논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점과 부자와 빈자의 거리감을 냄새로 표현한 점 등 말씀드렸고요 영화에서 송강호 가족이 자주 괴핵 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나에겐 괴핵이 있어 뭐 이런 얘기 아 이거 참 슬픈 습관이에요 그 대사 그 장면 나올 때 좀 짠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자주 괴핵이 있어 라는 말을 하거든요 괴핵만이 있는 거죠 어쩌면 그 괴핵만이 이들의 생존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미천이 없기 때문에 송강호는 영화 후반 오히려 이 괴핵이 지금 무언가 가지려고 했던 그 마음과 행동이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후회하고 자책하죠 아 그 장면도 참 슬펐네요 영화에서 미성년자 여성을 두고 20대 성인 남성들이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 미성년자 여성이 20대 성인 남성을 좋아하는 장면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여혐 적이라고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봉준호 감독의 과거 인터뷰 내용 때문에 더더욱 봉준호의 모든 영화는 여혐 영화라고 비난받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저도 쫌 쫙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봉준호의 모든 영화가 여혐 적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구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편은 되도록 빨리 업데이트 할 것 같구요 요거랑 좀 이어지는 영화를 하나 녹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2-3년 전부터 벼르던 영화인데 여하튼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 시도에 반발해서 뛰쳐나왔죠 쥐학과 파티 아이튠즈 등의 앱으로 어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어플보다는 살짝 늦게 올리고 있구요 여러분 많이 좋아요 버튼 추천 이런 것도 해주시길 바라구요 얼마 전에 참 파티 게시판 쪽에 남성분이 글을 써주셨어요 본인의 여자친구가 저의 방송을 좋아하고 추천해서 구독을 하게 됐다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추천하신 그분도 그리고 그 말에 순순히 응해서 저의 방송을 구독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리구요 계속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좀 추천을 좀 많이 해주시구요 근데 추천을 부탁하는 말을 하는 저도 저도 좀 부끄러워요 아니 방송이 이렇게 별로 뛰어난 편이 아닌데 추천을 했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의리로 추천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구요 저희 블로그하고 트위터도 있죠 한글로 모두 강시는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구요 트위터 팔로잉 많이 해주시고 블로그에는 그 달에 보신 영화의 감상을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편 들으시면서 불만 혹은 다른 이견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거 있으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나 댓글 공간 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영화적으로 토론하면서 더 깊게 영화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방송 마치구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원래는 비가 오기도 했었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